제가 20대 중반부터 20대 후반까지 DC 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한참 남초 사이트에서 트레이너들이 이제 여기저기 바벨봉을 휘두르고 다닌다. 바벨봉을 막 회원한테 막 줬다 뺐다 해버린다. 막 이런 썰들이 인터넷에 엄청 많이 나올 때였고 그 썰들 중에 제가 쓴 게 존나 많긴 해요 솔직히. 안녕하세요. 와이프가 게이랑 한 집에서 야한 영화도 보고 잠도 자고 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잘 찾아왔다. 네 전문이다. 여친이야 와이프야 와이프야? 와이프가 게이랑 야한 영화 보고 같이 잠. 자 이게 뭐 사실 지어낸 고민 상담일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저런 일이 잘 안 일어나. 근데 저런 것들이 또 아예 없지는 않고 우리가 잘 모르는 이태원 같은 동네에서는 또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일이다 보니까 쇼박스 말고 쇼 뭐였지? 아무튼 거기 유튜브 채널 있잖아. 가벼운 짧은 드라마 같은 거 이렇게 올리는데 거기에서 이제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한 그 컨텐츠가 유명해져서 저게 있었죠. 어떤 여자가 어떤 남자랑 바람을 피고 막 끝마친 상태야. 이제 막 화장실 가가지고 이제 댕이댕이 이제 씻고 이러고 이제 나왔는데 남편인지 남자친구인지가 갑자기 집에 들이닥친 거지. 올 줄 몰랐는데. 그래서 이제 도망갈 시간조차 없으니까 갑자기 그 자기 파트너한테 너 지금 게인 거야. 너 게인 거야? 이렇게 하고 남편인지 남친이 들어와서 이거 뭐야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아 어 자기 어쩐 일이야 갑자기 왔네? 아 여기 내 게이 친구 흑자 게이라고 그걸 지금 나보고 믿으라고 했는데 이제 그분이 혼신의 연기로 남자친구 남편한테 가서 이제 귀에 바람도 좀 불고 다음에 같이 봐요. 뭐 이러면서 이제 게이 인척을 성공을 해내서 위기를 넘어가고 대신 집에 돌아가는 길에 길거리 길바닥에서 자괴감에 눈물을 흘리면서 영상이 끝나는 굉장히 명작이죠. 짧은 시간 안에 기승 전 결과 재미와 감동과 이런 걸 한 번에 준 굉장히 명작입니다. 못 보신 분들 한번 가서 보세요. 남편 남친한테 뽀뽀도 하고 아무튼 그런 것들 때문에 뭐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도 있고 또 게이머 그런 걸로 또 게이로도 안 좋게 생각하는 분들도 생겨버릴 수 있고 이런 건 거죠. 그래서 이런 돈은 뭐 LGBT 다 개인의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전혀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뭐 응원까지 하진 않지만 전혀 나쁘게 보지 않고 뭐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커밍아웃을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돈호 변호사나 저는 흑자님이 뭐 말만 하면 약간 야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제가 잘못된 거죠. 같이 자면 안 돼요. 머리 심는 의사 혹시나 게이시면은 편안하게 고백하십시오. 저는 편견이 전혀 없습니다. 뭐 오중석 작가님도 마찬가지고 오키님도 마찬가지고 혹시 게이시면 편안하게 얘기하셔도 제가 전혀 다름없이 이전과 다름없이 대해드릴 자신이 있으니까 저는 아낌없이 얘기해 주시고 아무튼 제가 여기에 관해서 썰이 좀 있어요. 게이썰이 두 개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제가 20대 중반부터 20대 후반까지 DC 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30대 초에도 조금 했는데 그때는 사실 그렇게 열심히 하진 않았고 20대 중후반에 굉장히 열심히 DC를 했는데 그때 제가 몸이 좀 세끈했어요. 체지방 없이 80kg대였기 때문에 지금부터 약 15년 전 상황인 거를 감안을 하면은 굉장히 몸이 좋은 편이었죠. 그때는 이제 키도 181에 가까웠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헬스 트레이너 일을 하고 PT를 많이 하고 또 여성 전용 체육관도 차리고 이러다 보니까 그 여자친구분들의 남친분들 그러니까 제 회원의 남친분들이 저를 경계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1층에서 또 체육관을 한 적도 있어요. 한 30평, 40평 정도 되는 공간에서 헬스장이라기보다는 체육관을 이제 운영을 했고 시설이 부족해서 헬스장으로 등록도 안 됐어서 그냥 학원업으로 등록하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학원업이 아니고 체육관업이었나? 운동 지도업이었나? 뭐 아무튼 그렇게 했었는데 일단 특징이 뭐였냐면 여자가 예쁜 경우 본인의 여자친구가 예쁜 경우 불안하실 수 있죠. 암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덜어 있긴 해. 근데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계셨어. 그때 이제 한참 남초사이트에서 트레이너들이 이제 여기저기 바벨봉을 휘두르고 다닌다. 바벨봉을 막 회원한테 막 줬다 뺐다 해버린다. 이런 썰들이 인터넷에 엄청 많이 나올 때였고 그 썰들 중에 제가 쓴 게 존나 많긴 해요 솔직히. 제가 그때 헬겔에다가 그 당시 미처 날뛰던 저의 필력으로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았지만 굉장히 야식구려한 트레이너와 여자 회원 간 야식구려한 이야기를 헬겔에다가 막 쓰면은 애새끼들이 거의 불발 상태로 그걸 보고 추천 누르고 저는 그때 개념 글이 한 페이지에 30개인가 올라올 수 있었는데 저는 개념 글 한 페이지 30개 글 중에 28개까지 제 걸로 올려본 적이 있어요. 헬스 갤러리에서. 그 정도로 제가 그때 필력이 미처 날뛸 때였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남초 사이트들에서 캡처해가지고 이제 갖고 가는 거야. 그 당시 뭐 그 뭐냐 그 축구 사이트 FM 코리아 그때 있었나? 아무튼 뭐 그런 데라든지 그 다음에 그 뭐지 청바지 브랜드 무슨 사이트 있잖아. 옷 입는 거 알려주는데 막 그런 데 막 퍼가서 사람들이 그때 내 지어낸 이야기를 듣고 헬스 트레이너들이 여자 회원을 막 그러고 있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버릴 때죠. 미안합니다. FM하고 디젤맨이야? 아무튼 그때 만약에 DC 문학상 같은 게 있었으면 제가 꽤 많이 받았을 거예요. 헬겔 문학상은 뭐 내가 다 싹 쓸었고 근데 뭐 참고로 그 당시에 해외 같은 애들은 매일매일 글을 쓰긴 하는데 맨날 쓰는 글이 뭐냐면 보충제 신타라고 있어요. 신타 다 먹은 빈통에다가 팔뚝 끼어. 팔뚝을 이렇게 끼어. 이렇게. 그럼 걔가 팔뚝이 두꺼워가지고 얘가 꽉 차. 내 팔뚝 몇 다치. 이것만 얘는 매일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이것만 하루에 한 다섯 개씩 올려. 그래서 나 해외 만나기 전에 아픈 애인 줄 알았어. 좀 아픈 애가 운동을 되게 잘해가지고 운동 끝나고 나면은 맨날 그 보충제 통에 팔 끼고 사진 찍은 다음에 내 팔뚝 몇 다치 이것만 하루에 다섯 번씩 올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친구들 있잖아. 약간 마음이 닫혀 있어가지고 나 해외 만나기 전에 진짜 좀 아픈 애인 줄 알았잖아. 아니 하루에 다섯 번씩 그것만 계속 올리니까. 돈변 의심해봐야 함 참한 여자들을 컨텐츠로만 생각함 음 오중석 튜브님 본인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돈변하고 머심이 둘 중에 한 명을 희생자로 삼으려고 하다가 돈변을 희생자로 삼으셨군요. 알겠습니다. 오중석 작가님 게이가 아닌 걸 증명하시려면 오토바이를 사보시죠. 왜 못 사시죠? 왜 남자의 상징인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를 못 사시는 거죠? 게이가 아니라면 한번 사보세요. 사시면 믿겠습니다. 아무튼 그랬고 뭐 그 당시에도 호홍이는 막 패드립 치면서 막 싸웠었고 그때 이제 호홍이 썰을 하나만 알려드리자면 어 좀 굉장히 많이 순화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당사자 보고 있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그때 이제 호홍이가 여결러였고 나이도 어렵고 20대 초반이었고 그 다음에 뭐 운동도 열심히 하고 얼굴도 이쁘고 이러니까 좀 사람들이 호감을 갖고 있는데 대놓고 어 호홍이 예쁘다라고 말은 하지 않는 그런 정도의 캐릭터 이제 더 예쁜 여결러들이 좀 종종 있었고 그래서 이제 걔들한테 관심을 막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실은 호홍이도 예쁘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많았음 근데 말은 안 함 왜냐면 그러면 내가 좀 별거 아닌 6 이하의 남자처럼 보이니까 아무튼 그랬었는데 호홍이는 그때 이제 자신감이 워낙 넘치는 아이였기 때문에 실제로 만나는 것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다른 여결러들은 실제로 남자들을 남결러들을 잘 안 만나요 일단 뭐 몸이나 얼굴 같은 거 뽀샵 같은 거 많이 쓰는 친구면 그거 들킬까봐 안 만나는 거고 뭐 자존감 같은 게 좀 떨어지거나 혹은 헬겔 애들이 정신병자가 많으니까 이상한 새끼 만날까봐 못 만나는 그런 것도 있는 거고 근데 호홍이는 일단 피지컬도 워낙 좋고 호홍이 키가 177, 178 정도 돼서 저도 이제 실제로 만났었는데 저랑 키가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그 당시 아무튼 그랬는데 어떤 친구가 이제 뭐 곧 있으면 군대 간다 그랬나 해서 보충제를 자기가 다 못 먹게 됐다는 거야 보충제 지금 터서 한 다섯 번인가 밖에 안 먹었는데 거의 새 건데 내가 이거를 곧 있으면 군대 가야 돼서 못 먹게 돼서 나눔합니다 라고 올렸어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커뮤니티 전체가 당근이었죠 아무 때나 나눔합니다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나눔하려고 올렸는데 호홍이가 어디 사노 이렇게 물어보고 걔가 뭐 어디 어디 산다 오 부산 오 개이득 무슨 구 어디 삼 이렇게 해가지고 뭐 나 뭐 해운대 어디 근처다 야 그럼 해운대 만나자 나 10분이면 감 이렇게 하고 이제 만나기로 한 거야 그리고 이제 그 상대 남자에는 내심 좀 기대를 했던 것 같아 만나면은 막 이렇게 처음에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호홍 아 예 혹시 랄뚝 아 예 아주 랄뚝입니다 하고 이제 받고 어 뭐 괜찮으시면 앞에 뭐 커피라도 한 잔 하실래요 하면서 뭐 이야기도 담소도 좀 나누고 아 운동 잘하시네 3대 몇 드세요 뭐 이런 것도 좀 하고 화기애애하게 그러니까 연애 감정으로서가 아니라 연애 감정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연애 감정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 고파서 아 보충제 그거 뭐 굳이 나눔 뭐하러 처하냐고 아니 먹을 일 없으면 변기에 내려 그냥 굳이 그럴 필요가 없잖아 근데 굳이 그렇게 무료 나눔을 한다고 했다는 거는 뭔가 사람이 고팠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걔는 어느 정도 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소통을 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나갔는데 이제 저 멀리서 호홍이가 자전거였는지 오토바이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뭐 자전거로 치죠 호홍이가 저 멀리서 엄청 어 키가 큰 거의 김연경 선수 같은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저기서 오더니 쓱 가까이 오는데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모자도 쓰고 있어서 눈밖에 안 보여 딱 멈추더니 랄뚝 어 어 예 보충제 어 이거 땡큐 이러고 그냥 가버렸어 2초만에 나눔이 끝난 거야 그래서 이 새끼가 그 상황에서는 찍소리도 못 해놓고 집에 가서 바로 헬기를 켠 다음에 호홍이한테 보충제 나눔 했는데 존나 싸가지 없음 이러면서 막 글을 올려가지고 호홍이를 굉장히 뭐 대역죄인으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뭐 지가 나눠준다 했고 나눔 받고 갔잖아 뭔 잘못이 있는 거야 뭔 잘못이 있는 거야 아무 잘못이 없잖아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헬겔에서는 옛날에는 그래도 운동력이 진짜 많았고 뭐 그랬었어요 아무튼 그때 20대 중후반에 제가 저도 이제 거의 매일 매일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뭐 거의 매일 운동하고 나면은 운동할 때 찍은 사진 올려서 뭐 오늘의 운동에서 오운일기 올리고 몸 상태 점검 뭐 내 어깨 몇 타치 저도 이제 이런 거 올리고 놀았었는데 제 몸이 이제 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체지방 관리가 좀 잘 되면은 제가 얼굴 가리면은 몸이 섹시하게 생겼어요 어깨가 넓고 가슴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제가 또 골반이 또 살짝 있고 허리는 또 가늘고 이래 그리고 복근이 굉장히 예쁘게 생겼죠 제가 그래서 이름도 흑자야 뭔가 시크릿 뇌폰 같은 게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 제 사진을 어떤 새끼가 퍼다가 게이 사이트에 존나 올렸어요 뭐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뭐 게이들이 쓰시는 커뮤니티가 커뮤니티인데 좀 닫혀있는 곳이고 함부로 가입하기는 어려운 곳이고 거기에 이제 사진을 올리면은 어 이렇게 어 너 뭐 몇 점 아우 너 뭐 군침이 돈다 어디 사세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합체도 하고 뭐 이런 데였나봐 거기에 이제 내 사진을 올려가지고 그때 조금 곤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썰 중에 또 하나가 이제 저보다 몸이 더 좋은 형님이 한 분 계셨는데 어 그분은 얼굴은 좀 개성이 좀 많이 있게 생기셨어 근데 몸은 나보다 더 좋아 근데 그분이 좀 컨셉질 한다고 약간 시골집에 사시고 이러셨는데 컨셉질 한다고 시골집에서 막 농부나 정비하시는 분들이 입을 법한 작업복 같은 걸 입고 막 몸을 막 보여주고 막 했어 그분은 웃기려고 한 거야 그분도 개그 욕심이 있으셔가지고 웃기려고 막 그러고 했는데 어 어떤 새끼가 그걸 소란에서 올렸어 뭐 농촌에서 일만 하는 총각입니다 외롭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거를 누가 소란에서 올린 거야 장난친다고 미친놈이 근데 이제 몇몇 여성분들이 어 내가 뭐 이놈 저놈 막 육해공 다 먹어봤는데 아우 내가 농촌 아저씨는 내가 못해봤네 이런 생각을 가진 그러니까 여자분들 중에 소란 유저 중에 그 업적 100%를 달성하고 싶은 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군인 소방관 뭐 경찰 해가지고 뭐 직업 전문 직종인 분들 다 해보고 싶고 뭐 변호사 의사도 해보고 싶고 나이가 어린 분 많은 분 내일모레이신 분도 한번 해보고 싶고 어부랑도 해보고 싶고 막 광부랑도 해보고 싶고 이게 업적이 있다면 업적을 한 99.9 정도 찍은 분이 어 그 형님한테 이제 연락을 좀 했죠 내가 시골에서 농사만 짓는 애랑은 못해봤구나 해가지고 업적 중요하긴 함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사진을 올린 새끼가 못됐게도 그 형님이 이제 트레이너를 하고 있었는데 그 헬스장 이름까지 막 다 올려서 헬스장에 전화 오고 계속 거기 무슨 무슨 트레이너 일하는데 맞냐 그 트레이너한테 개인 PT 좀 받고 싶다 어 뭐 오시면 친절하게 상담 해드리겠다 아 가는 건 조금 어렵다 어 PT 하시려면 어차피 오셔야 아 제가 집에서 좀 받고 싶다 PT를 혹시 집에 방문해서 방문 PT 이런 거 없냐 좀 비싸도 상관없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해가지고 매우 곤란해졌던 나중에는 이제 개인 전화번호까지 알아내셔가지고 카톡이 계속 오셨어 그 여자분한테 그리고 그 여자분이 완전 아주 나이스한 몸이 노출되는 사진을 막 보내면서 나 이 정도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못생긴 여자 아니라고 엄청 예쁘셨다고 해요 전 얼굴 같은 건 못 봤습니다 근데 막 엄청 노출이 심하게 막 보내셨다고 하더라고요 막 만지러 오라고 막 이러면서 근데 그 형님이 이제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운동에 진심인 분이어가지고 그래서 뭐 괜찮다 그리고 집에서 하는 방문 PT는 안 한다 이러니까 뭐야 아저씨 게이야? 막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형님이 그냥 뭐 귀찮으니까 내 게이입니다 아 짜증나네 이러면서 야 너 꼬추 커 몇 센치야? 막 이렇게 거긴 좀 그렇더라고요 거의 그니까 처음 만나서 통성명하고 뭐 어디 동네 산다 뭐 어디 직장 다닌다 이 정도 알려주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과추 사이즈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형님이 그런 게 이제 너무 귀찮고 관심이 없는 분이니까 작아요 뭐 얼마나 작은데? 5cm요? 아 꺼져 새끼야 뭐 약간 뭐 이랬던 뭐 그 정도면 할 법도 한데 야 미쳤냐? 절대 안 하지 그니까 너처럼 너무 고픈 친구면은 그럴 수 있지 너무 고프면은 어 그걸 왜 안 함? 예쁘다며 왜 안 함? 이러잖아 아니 어떤 사람일 줄 알고 해 누굴 줄 알고 해 그렇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질병을 갖고 계실지 어떤 바이러스를 갖고 계실지 어떻게 알아 아무튼 그랬던 게 있고 그 다음에 여성주년 체육관 시절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자친구가 예쁜 분들은 보통 어떻게 되냐면 등록하실 때 딱 봐도 이렇게 좀 달라 보이는 분들이 계시잖아 예쁘시고 뭐 신체 조건도 좋으시고 이런 분들이 이제 등록해서 자기는 좀 약간 진짜 운동하고 싶다 이렇게 사부작 사부작 말고 진짜 파이팅 있게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면은 또 열심히 가르쳐 드렸어 근데 그럴 때 남자친구분들 중에서 조금 경계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 근데 그분들이 제 체육관이 특히 1층이었을 때는 여자친구가 이제 운동을 할 때 뭐 같이 온다든지 혹은 좀 몰래 따라오고 온다든지 아니면 끝날 때 쯤에 데리러 오는 척 하면서 이제 좀 체크를 하고 가시는 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꽤 많으셨습니다 전 다 보이죠 저기 전봇대 옆에서 막 보고 막 이런 거 보이는데 뭐 그분들이 예쁜 여자친구가 불안해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 슬쩍 체크하러 왔다가 이제 제 얼굴을 확인하고 안심하며 돌아간 경우가 이제 대다수였죠 왜냐면 여자친구가 예쁘다는 것은 남자친구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걱정이 됐어 혹시 혹시 조준 같은 새끼 혹시 존잘 트레이너 존잘에 몸까지 좋은 새끼 아니면 뭐 금태양 뭐 이러면서 왔는데 저 새끼 얼굴 딱 보니까 내 여자친구가 미동도 안 할 것 같다 그리고 금태양 같은 스타일도 아니다 저 새끼는 진성 헬창이다 얼굴이 씨 운동밖에 안 할 것 같다 이러니까 이제 안심을 하셨죠 근데 저도 좀 곤란한 경우가 뭐였냐면 여자친구가 좀 애매할 때에요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좀 어 좀 못나시면 역시 또 문제가 없죠 여자친구가 좀 못나시면은 남자친구도 알아요 내 여자친구가 어디 가서 이런저런 유혹이 많이 시달리지는 않을 거다 안심하고 보내주죠 뭐 어디 몇박 몇일 어디 갔다 온다 이런 거 아니고 뭐 헬스장 갔다 온다 뭐 이런 거라면 근데 애매할 때가 문제가 제일 많았어요 여자친구가 애매한 거야 한 6개 여자 정도 이러면은 뭔가 매력이 있으셔 하지만 이제 내 입장에서도 여러분 저도 입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도 젊은 시절이라는 게 있고 리즈 시절이라는 게 있고 저도 그때 운동 열심히 하고 몸 관리 열심히 하고 이럴 때인데 제가 뭐 굳이 유괴 여자한테 심지어 뭐 임자도 있는 유괴 여자를 제가 굳이 뭐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제가 아니 막 진짜 뭐 9점 10점의 여자라면 뭐 혹할 수도 있지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혹할 수도 있는 뭐 그런 매력을 가진 분들도 계시니까 근데 굳이 제가 유괴 여자를 그럴 이유는 없잖아 근데 꼭 유괴 여자친구 정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저를 체크를 하신 다음에 어 저 새끼는 좀 위험한데 이런 판단을 내리시는 분들이 좀 있었어 그러니까 저 새끼 정도면은 내 여자친구 정도를 꿈꿀 거 같다는 약간 그런 느낌인가 봐 음 근데 죄송한데 저도 이제 그 정도에서는 이제 미동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억울한 부분이 좀 많이 있었죠 아니 그러니까 저도 헬스트레이너를 하고 있고 뭐 조그맣긴 하지만 어쨌든 제 거 하고 있는 사람이고 뭐 잘못하면은 제 밥벌이 수단이 날아가는 건데 아 제가 그 회원분들 중에 그렇게 뭐 소위 좀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분들한테 막 계속 들이대고 이지랄하면은 제가 장사를 어떻게 해요 진작 처 망했겠죠 근데 막 만약에 막 9, 10의 여자여가지고 막 안돼 이러면 안돼 흑자 이거 이거 아니야 막 이런 상황인데도 막 끌리는 뭐 그런 거면은 뭐 머리로라도 이해는 하겠지만 그래서 그래서 그런 분들 중에 여자친구 운동 한 두세 번 보내고 나서 그만두라고 하고 이런 경우가 꽤 있었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또 꽤 있으셨고 여자친구분께서 남자친구가 여기 다니는 거 조금 안 좋아해가지고 못 다니겠다고 막 이렇게 한 달쯤 다니고 뭐 이런 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왜 이렇게 하니까 아니 왜 굳이 여성전용 체육관을 하냐 이건 거야 저 새끼 뭔가 꿍꿍이가 있다 이건 거야 너무 답답하죠 왜냐면 남자친구분 헬스 하세요? 네 하긴 해요 PT 받으세요? 아니요 안 받아요 그딴 거 왜 받냐 그래요 그냥 유튜브 보고 하면 되지 인터넷 보고 하면 되지 왜 그렇게 비싼 PT를 받냐 뭐라 해요 제가 여성전용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남자는 돈을 잘 안 써요 여자는 쓰고요 근데 그걸 왜 이해를 못 하시지? 난 그 이해를 못 하는 게 이해가 안 됐어 돈이 되니까지 그 당시에 제가 15년쯤 전인데 그 당시에 제가 10회 10만원으로 가격 책정을 했거든요 한 달 10이 아니에요 10회 10만원이에요 근데 단체예요 GX에요 그래서 뭐 작게 오면은 뭐 한 3,4명 많이 오면은 한 10명 이렇게 오시는 거야 그럼 내 입장에서는 내가 PT 한 번 할 때 어차피 한 4만원 정도 받잖아 그러니까 3,4명이 오시면은 3,4만원인 거잖아 수업 한 번 하면 10명 오시면 수업 한 번 하면 10만원인 거고 그럼 나는 PT 한 번 할 시간에 PT 두 번을 하는 돈을 벌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했던 게 10번에 10만원인데 15년 전이면은 그게 그렇게 싸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격 듣고 남자분들은 보통 어 이러고 그냥 돌아가시고 여자분들은 어 많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심지어 여성전용으로 한 것도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냥 했어 그냥 했는데 자연스럽게 다 여자밖에 없어 뭐 회원이 10명 있으면은 9명이 여잔 거야 근데 여자 9명이 있고 남자가 1명이 있는 와중에 수업을 하면은 여자분들 중에 남자를 불편해하는 분들이 계셔요 어차피 트레이너는 운동을 알려주는 사람이니까 남자로 안 보여 근데 남자 회원 뭐 특히 좀 괜찮은 분 있으면 조금 신경 쓰이는 운동하다가 뭐 속옷이 좀 보일 수도 있는 거고 땀 개쩐 거 뭐 이런 거고 땀 너무 많이 나서 이렇게 붓고 막 이런 게 좀 신경 쓰일 수 있잖아 그래서 좀 신경 쓰여 하시길래 여성전용으로 바꾼 거죠 그리고 잘 바꿨죠 장사는 중국인이 잘한다더니 이 새끼야 여성전용 체육관 하는 지인이 있는데 여성분들 중에 체중이 좀 나가시는 분들은 남자 회원님들 앞에서 운동하는 것 자체를 창피해하고 안 좋아하시는 분들 많다고 그래서 의외로 수요가 많음 그렇죠 이제 저게 음 우리는 그런 걸 잘 이해 못할 수 있는데 체중이 좀 많이 나가신다든지 외모에 컴플렉스가 있는 여자분들이 운동을 하실 때 헬스장에서 PT를 받는 거를 굉장히 어려워 하셔요 왜냐하면 지금은 PT가 워낙 흔하지만 그 당시에는 PT 받으면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쳐다봤어 막 되게 드문 건 아니지만 누가 PT 수업을 받으면 대체 저 돈 내고 뭘 배우는 거지 저분 몸은 얼마나 변해 갈까 이런 게 궁금한 거야 사람들이 PT의 효과를 잘 모를 때라서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체중이 많이 나가는 외모에 자신이 없는 여성분이라고 쳐봐요 헬스장에 가면 수십 명이 운동을 하고 있어 근데 내 PT 트레이너가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회원님 어디 있습니까 여기 스트레칭 먼저 하시겠습니다 막 소리를 쳐질러 사람들이 쳐다보잖아 자기를 스트레칭 할 때도 쳐다보고 운동할 때도 쳐다보고 사람들이 내가 체중이 얼마나 빠지는지를 계속 보잖아 그게 너무 싫은 거야 외모에 자신 없는 여자분들은 근데 여성전용 체육관을 해버리고 나처럼 GX를 돌리면 다 같은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이러면은 여자분들이 굉장히 돈독해집니다 저는 개 빡세게 시켰거든요 저는 첫날 와도 어디 건강 이상 없고 유연성 가동 체크해 본 다음에 오늘 첫날 처음 등록한 날인데 스쿼트 그냥 200개 시켜버려요 20개 10세트 그냥 시켜 그리고 제가 좀 놀란 거는 뭐냐면 운동을 안 하시다가 운동을 갑자기 했을 때 남자한테 만약에 스쿼트 맨몸 스쿼트 200개를 시키잖아 다음날 못 걸어 다니는 비율이 생각보다 높고요 여자분들은 비율이 생각보다 낮습니다 오히려 여자가 더 잘 버텨요 그렇게 오래 많이 조지는 스타일에서 물론 최상위권으로 가면 상위권으로 가면 어차피 남자가 이기지만 그리고 여자분들은 이제 근육의 거의 70% 80% 정도가 하체에 있기 때문에 또 체중이 많이 안 나가시는 분들은 맨몸 스쿼트 같은 거 적절한 무게의 데드 같은 거 쌉가능하고 유연성 좋고 암튼 그래서 뭐 그렇게 했었고 그래서 여성전용 체육관을 할 때 그런 좀 경계를 하시는 남자친구분들 때문에 제가 진짜 거짓말 아니고 애들이 많입니다 제 좀 친분이 있는 여자 회원분들 그리고 좀 이렇게 장난을 좀 쳐도 되겠다 싶은 여자 회원분들 오시면은 제가 남자친구나 주변 사람들한테 그리고 회사원들 많이 오셨으니까 회사에 나 게이라고 좀 소문 좀 내줘라 진짜로 얘기했었습니다 그때 그리고 실제로 약간 소문이 났어요 뭐 진지하게 나진 않았지만 뭐 어디 어디 그 운동하는 데 있잖아 거기 트레이너 거기 게이라던데 이런 소문이 얼추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그 소문을 좋아했어 왜냐면 나는 그 여자 만나려고 헬스장을 하는 게 아니잖아 돈 벌려고 하는 거지 그때부터도 확고했어요 돈 벌려고 하는 거고 그런 오해를 받기가 싫은 거야 나는 솔직하게 말할게요 내가 9점 10점 여자한테 찝적됐다는 오해를 받아? 그러면 아 좀 덜 짜증날 거 같아 근데 내가 6점 여자 5점 여자한테 찝적거렸다는 사실이 아닌 소문이 나면 좀 화가 날 거 같은 거야 그래서 나는 내가 게이라는 소문을 제가 부탁을 했고 그 소문이 좀 돌았을 때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때 제 체육관을 운영할 때 그러면 수업을 뭐 한 시간 정도 할 거 아니에요 한 시간 조금 넘게 하는데 어차피 박스에 굴려서 한 시간도 다 못해 40분이면 털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수업 끝나고 또 한 시간 쉬거든요 한 시간 쉬고 한 시간 수업하고 약간 요런 느낌을 했었는데 끈다고 잠깐 시간이 텀이 살짝 뜨잖아 그러면 이제 상음실 들어가서 닭가슴살 한 개 빨리 처먹고 좀 친한 애들이랑 카페 가가지고 이제 노가리를 까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시절에 그 여성분들의 감수성 여성분들의 공감 능력 여성분들이 어떻게 사고를 하는지를 많이 이해하고 학습하게 됐죠 중국인 소문도 부탁하신 건가요? 아 부탁을 안 했는데 지랄이더라고 그리고 그때 이제 좀 친해지는 분들이 어 근데 쌤이라고 부르거든요 애지가 나면 트레이너는 너무 기니까 트쌤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쌤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근데 쌤은 장난이었는데 이제 진짜 게이 같아요 막 이러는 거 왜냐면 대화를 나누면은 도저히 남자랑 대화하는 것 같은 느낌이 안 드니까 저는 말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하루 종일 말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프피다 보니까 공감 능력이 좋고 그렇죠 제 유튜브 처음 할 때 5년 전에 막 여자들이 다이어트 못하는 이유 막 여자 운동은 어떻게 하는 이유 이제 여자분들에 대해서 영상을 좀 올렸었고 그때 여자분들 댓글 진짜 많이 달렸었고 구독도 많이 하셨었고 제 유튜브 초기에 헬스 채널 중에서는 여성 구독자 비율이 높은 채널이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전혀 사심 없어 보이는 진짜 운동만 할 것 같은 헬스장 관장님 같은 사람이 정말 게이들이나 알 법한 여성분들의 마음을 알고 있다는 듯이 영상을 올렸으니까 당연히 여자분들이 좋아해 주셨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성뱀분들이 많아서 제가 과거에 헬겔에 어떤 안 좋은 글을 썼다는 게 이제 밝혀졌을 때 충격받은 분들도 많았어요 뭐 최근에 유튜브로 치면은 제 유튜브 쇼츠 영상 중에 지금 초회수 탑5에 들어가는 게 형 220으로 키 몸무게 과출을 나누라는데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제가 난 키를 한 2m 하고 싶은데 어떡하냐 이거 안되겠는데 해가지고 그럼 키 190 하고 질을 넣자 질을 넣으면은 추가 20점을 받는 거 아니야 그러면 220이 아니라 240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 190에 50kg짜리 여자를 만들면 배구 선수 같은 거 할 수 있겠다 뭐 이런 걸 했었잖아요 이게 유튜브니까 살짝 순화를 한 거고 DC 시절에는 이제 더 맵게 썼거든요 이런 것들 그런 걸 보고 많은 여성분들이 충격을 받으셨죠 이 새끼는 뭐지 아직 음질을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 있잖아요 디아블로로 치면은 아직 노말 모드도 적응이 안 되는 상태인데 나이트 메어 모드? 아니 헬 모드 헬에 안다리엘이 나와가지고 막 유유 가슴 흔들면서 개 헛소리를 해대니까 버티겠냐고 에얼리언 로물루스에서 본 거 같은 뭐 그렇게 생긴 걸 이제 구상했죠 머릿속으로 여성 호르몬이 많아서 망상치는 거임 뭐 그렇게 따지면은 소설가들이 여자가 훨씬 많아야겠죠 좋은 소설가들이 남자가 많죠 탈길에서 쓴 거 읽고 사과했던 방송 생각해보니 여자들 배신감 쩔었을 때 그때 막 여자 무슨 운동 해야 한다면서 글 쓴 아휴 숭아인데 졸잼이긴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헤드하네스를 해야 된다고 했죠 여친에게 꼭 시켜야 할 운동 좁은 스탠스 스쿼트 내가 만질 엉덩이 만듦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거 쓰려고 올린 거야 헤드하네스를 여자친구한테 시켜야 된다 이거야 내 얘기는 왠지 모르겠는데 이걸 하면 뭔가 좋을 거 같은 그런 느낌? 덜덜이 뭐든 가만히 있으면 다 되는 걸로 착각하게 됩니다 헤드하네스가 이제 머리에다가 중량을 달고 이렇게 모가지를 숙였다 느렸다 하면서 이제 목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인데 여자친구한테 반드시 시켜야 하는 운동으로 헬겔에서 1등으로 그 운동을 썼다가 헬게이들한테는 큰 웃음을 줬지만 여초 사이트한테는 큰 충격을 줬죠 제가 그러니까 이게 반응이 다른 게 뭐냐면 헬겔 같은 데에서 요즘 DC는 몰라 옛날 그 시절 헬겔 같은 데에서 내가 헤드하네스 얘기를 했어요 여친한테 꼭 시켜라 헤드하네스 이러면서 올리면은 일단 그냥 쳐 웃고 근데 진지충이 나와요 아니 근데 헤드하네스를 굳이 중량으로 해야 되나? 스피드 아니야 형? 코어 잡듯이 주댕이 앞 잡고 입 앞 잡고 스피드로 조져야지 그거를 중량을 조져서 내가 왜 좋아지는 거야 형? 이러면서 이제 의심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 이론적으로 그럼 나는 야 너 벤치 1RM이 60인 사람이 있고 벤치 1RM이 100인 사람이 있어 그 둘한테 40kg 벤치를 시키면 누가 더 횟수를 많이 들겠니? 100이지? 그래 헤드하네스 고중량을 시킨다는 거는 지치지 않고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야 아 형 형은 진짜 천재야 그러니까 DC는 약간 이런 감성이에요 물론 이제 일반적인 커뮤나 여성이 많은 커뮤에서는 여친한테 시켜야 흐른동 헤드하네스라고 올라오면은 이거 쓴 새끼 미친 새끼네 뭐 이지랄이 나겠죠 역시 형이 아는 씨 초창기에 헬스장 고르는 방법 영상 올렸을 때 여자친구가 흑자 헬스 소개시켜줘서 여기 왔음 예전 영상 보면 졸라 웃긴 거 많던데요 그렇죠 그때 그게 진짜 많이 참은 거예요 헬겔에 어차피 다 썼던 글인데 헬겔에 썼던 글들 중에서 매콤한 드립을 빼고 착한 드립만 넣어서 영상으로 만든 게 제 유튜브 초창기 영상들인 거죠 아 그리고 아까 이거 하다 말았네 야 와이프가 괴이랑 야한 영화 보고 같이 잠도 잤다 진짜로 이제 쿨쿨 잠만 잤다는 거죠 슬립만 했다는 거죠 뭐 스포츠를 즐긴 게 아니라 어 이건 저는 용서가 안 돼요 죄송한데 저는 이건 이혼입니다 님이 이걸 고민이라고 보낸 이유는 뭐냐 님이 와이프가 이런 거를 몰랐는데 알게 됐다든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부터 허락을 받았다면 이걸 문제 삼는 님이 이걸 허락해 줄 리가 없잖아요 근데 님이 이걸 알게 됐다는 건 일이 이미 벌어진 이후에 님이 알게 된 거니까 님을 속이고 혹은 숨기고 이걸 한 거잖아 그럼 저는 이거는 이혼해야 됩니다 같이 못 삽니다 그러니까 뭐 게이랑 야한 영화를 본 게 문제가 아니고 게이랑 같이 잠을 잔 게 문제가 아니고 본인이 생각해도 캥기는 거니까 숨기고 한 거잖아 나 몰래 무언가를 한 걸 참을 순 없어요 저는 그게 뭐든 뭐 게이랑 잤든 레지랑 잤든 그런 건 내 알바가 아니고 어떤 사람이랑 잤든 내 알바가 아니고 그냥 본인이 생각해도 캥기는 짓거리를 나 몰래 했다는 것 자체로 저는 못 참습니다 그게 뭐든 상관이 없어요 단둘이 아니고 여자 한 명이 더 있다고 하면 그래도 안 돼요 아무 의미가 없어 그렇게 아무리 물어봐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게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해도 캥기는 걸 숨기고 했다 이게 문제인 거야 그게 뭐든 상관이 없습니다 소재는 상관이 없어요 주제가 중요하지